안녕하세요. NSR 튜브의 브로디입니다. 오늘의 콘텐츠는 제네럴 체크업, 기본 점검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집에 공부들, 육각렌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육각렌치를 가지고 내 자전거를 어떻게 점검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전거를 FX2 하이브리드를 가지고 제가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크게 묶어서 세 가지, 세 가지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핸들, 그리고 안장, 그리고 브레이크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에 기어라고 하는 이 번속기 부분은 다음 번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직까지는 번속기를 만지실 만한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부분, 바로 핸들 부위라고 그랬죠. 핸들, 근데 지금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부분은 바로 여기, 핸들을 잡아주는, 스템이 핸들을 잡아주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를 많은 분들이 그냥 한 번에 이쪽 꽉 조여버리고, 꽉 조여버리고, 꽉 조여버리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1번, 2번, 3번, 4번 순서로 조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조금씩 한 180도 돌리시고, 180도 돌리시고, 180도 돌리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순서는 헤드셋입니다. 헤드셋은 이 안에 있는 베어링을 말하는 건데요. 헤드셋을 위에서 먼저 확실하게 조여주십니다. 근데 스템 같은 경우에는 사실 토크렌치를 사용하는 걸 저는 권장드리고요. 네, 일단은 위에서 조여주시고, 그리고 옆을 조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 아래, 반반씩 나눠서 조금 조금씩 조여주세요. 이 부분도 한쪽이 너무 확, 뭐랄까, 한쪽이 너무 확 조여지면은 안 좋으니까, 네, 그 부분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이 바로 이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와 변속기가 있죠. 간혹 일체형으로 부품을 사용하는 자전거 업체들이 있는데, 일체형이 사실 편하긴 한데,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져 있어요. 일단은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악력으로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만 조여주시면 돼요. 왜냐면 넘어졌을 때, 이 부품이 브레이크가 그냥, 레바가 그냥 돌아가 버리는 게, 더 장기적으로 브레이크를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게 조여주시면은 어떻게 되냐? 아예 부러지거나 휘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추가적인 지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가급적이면은 악력 정도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안장입니다. 안장은, 네, 여기는 바로 그 시트클램프라고 하는 안장을 조여주는 파트입니다. 저는 토크렌치를 사용하는 것은 약간 권장을 드리는데, 없으시다면 그냥 감으로 좀 적당히 조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시트클램프 말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여기, 네, 안장 바로 밑에 이 부분을 조여주시면 됩니다. 조여주는 부분은, 요 밑에 이렇게 있습니다. 네, 얘는 보통 5mm이고요. 보통 안장도 5mm입니다. 근데, 뭐 간혹, 이렇게 볼트가 두 개가 있는 시트포스트가 있는 반면에, 간혹 하나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 뭐 크게 어려울 것 없이 그냥 잘 조여주시면 하면 됩니다. 네, 풀리지만 않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바로 브레이크, 네, 캘리퍼 마운트인데요. 캘리퍼 마운트는 보통 풀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원체 처음부터 잘 조여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풀리진 않는데, 그래도, 나는 그래도 불안하다라고 하시면 이 부분, 브레이크 캘리퍼 마운트를 조금, 조금만 더 조여주세요.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드라이브 트레인, 변속기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의 그 수준을 고려하여서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제너럴 체크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셨어요. 다음번에는 변속기 부분을 좀 알려드릴 테니까요. 네, 그때까지는 안전하게, 더욱더 안전하고 주의롭게 자전거를 타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에는 더 유익한 컨텐츠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유익한 컨텐츠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